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거 얇게 썰면 돼요? 응 엄마가 한번 휙 닦고서 이렇게 생긴 걸 좋아하긴 fini 표정 curso 검between 잘aggi기 양배추 파 우유 마늘 마늘 양배추 계란, 다진 계란, 계란, 담요 많이 먹을까? 응 수확 안 됐어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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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운동해서 좀 마음이 모르는데 하도 안해가지고 불안했어 불안하니? 응 불안한 까르네 막을 장르기 이제 고명으로 먹을 거야. 고명? 응. 크게 썰어야 되나?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